야 지나가던 취객이 바나나 손 듣고 숨겨서 몸을 흔들었을거야 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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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뚬 이거는 2층.. 아 상대방이 2층으로 골라줄 일 없겠지? 그치? 뭐지 잡혔어 우리? 그래 전판에 해드리니까 똑같은 일 아흠 뭐지 잡혔지? 시끄러 시끄러 모르는 척해 내꺼 아니란 말야 응? 모르는 척해요 알았죠? 응 어 헤드님 이번판 4연생 하면은 400개 맞나? 어어어어 개소리 하지마 이 새끼야 야 그럼 하지마 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아 저 안들으셔도 돼요 바란탄디아님 저거 이제 밥 먹는다고 미쳤어 저식 미쳤어 개또라이 쌍떠라이야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 뜨거운 게 맛있다 혜튼이 뭐예요 뜨거운 게 맛있다 지아 아닌가? 손아 지아제나인 지아네 앞서 냈고 지하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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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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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, 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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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 미안 아 죽었다 죽음 아아 200점 빨고 유리촌이 남았다 저게 사람이요 한 명은 대단해 진짜 대단하네 여기 뚫어놨다 안녕 나랑 같이 갈 용자 구할게 실례지 일로와 잠깐잠잠잠 어 뭐야 아칸, 아칸 방 앞에 내리지마 아칸은 죽였어 진짜요? 진짜로 나 들어왔잖아 피가 없는데 나 좀 일으켰다 형주 쎈데 아니야 그럼 하지마 아이 죽음이야 가만히 있어 여깄다 저깄다 여깄다 아아 거기 일어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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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켜주겠다 선물이야 아아 여깄다 여깄어 여깄어 비누스 뭐야? 너 뭐하는거야? 비누스야? 비누스 200점 먹은게 그거 하려고 그런거였어? 팀 들으려고 아니 미안해 200점 먹은게 저거 때문에 있네 어 근데 쥐고 있네 직각에 쥐고있지 딱보면 착하고 나오지 그거 있냐? 한 번 써봤어 아 그래? 벌써 써봤어? 에이스 세명중에 한명이 죽었어 식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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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방 주방 여기? 여기도 뚫고 주방도 뚫고 다 뚫어 오 돼지보고 쏠뻔했어 너희들 어딨다고 생각해? 내 마음속 1번 드론 드론을 그려보면 알지 나이스 비누스 다 죽였다 다 죽였다 다 죽였다 뭐..뭐..뭐..뭐..뭐가 드린거야 너 똥쌌어 너 똥..똥..똥..똥..똥..똥 스탈 줄거든 기다려봐 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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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드론 기다려봐 에이클 에이클이다 에이클이다 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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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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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쭈어 여쭈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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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야 거기 누워있다가 설치하는 소리 들리며 어 거기 숨어있다가 설치하는 소리 들리며 확실히 거기도 오는거 맞아? 어 맞아 내가 거기서 죽었어 돌아오면 사람이 아니야 이건 돌아간다 차라리 오른쪽에서 엎드리기 쓴다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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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야 저거 맞추기 형태를 맞춰봤네 그냥 같이 따라가지 그냥 같이 있어봤네 너와 보퍽을 맞추겠어 요렇게 우리 이제 비너스는 비너스는 아보 좋았어 아스 악한 죽이고 2대 3일 때 너무 시껌했어 역적될뻔했다 지금 세대님이 2명 다 잡아줘가지고 계획들? 아 아칸이 잡아서 졌으면 대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천부션으로 오세요 12시까지 얼마 안남았습니다 추천부금 확실히 근데 방패 따라가면 별로 안 좋은거 같애 머릿속에 뷰를 따라가면 머릿속에 따라가면 머릿속에 추천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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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늘어나면 민망하거든 이거 하는데 그냥 끊어 나 왜이래 여기 꼈어 이거 이 자식들이 나를 놀라는데 놀라가네 이들이 놀라 헤브로이야 나를 헤브로이야는 뭐야 나갈거야 저 밖으로 아니 아니 갑냥큰 그러하지 말라니 끄지라니 우리 집이라니 오케이 남매 나갔다 그들은 지금 다 아늑하다 아늑하다 안녕하십니까 하... 뭐했어 오늘 뭐야 뭐야 아르마 하는 사람이잖아 뻣뻘한 녀석 마이크 나갔다 오 잠깐만 너 계속 불렀어 우리 진짜? 나 전화 하나도 안왔는데 뭔소리야 너 다른 용무중이었어 세일이 여기 문 막자 막자 불안함 좀 나 핸드폰으로 전화 오는데 아 아니야 전화하라 나 음소거 나 추천하느라고 음소거 해놓고 있었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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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줬어 으아! 떨어진다! 뭐 너 왜 내려가냐 뭐냐 이 새끼 버거 올렸네 나랑 저번에 버거 올렸네 으어우 상타를 으허헿 탕수 아 263 정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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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돈내살 정돈 너버거 강 bath 왓 백 야 그 그 동굴 반대쪽 통로에 하나 슬래지 들어갔다 동굴 하나 동굴 반대쪽 통로 하나야 알았지? 들었어? 거기 주방에서 어 거기 거기 보고 있어 거기 아직이야 야야야 담령이 니 뒤에 하나 있다니까 적 거기? 어 조심해 내 이쪽을 동굴 안으로 들어갈까? 어 해봐 가라 아카나 멋있는 부근 들어줄게 나 이제 이겨내면 아카나 아카나 제발 잡아줘 야 멋있는 부근 틀렸는데 왜 이게 나오지? 멋있는 부근 틀렸는데 비둘기가 나왔어 여기 대기 여기 대기 여기 대기 여기야 비누스? 아 깜짝아 손가락 미끄러졌어 딱 총 쏘는 순간에 여기 봤는데 대기 왜 안 봤는데 안했어 드론 머리 맞았고 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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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옆에 옆에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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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 어 이거 들어갔네 들어갔나?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뭐 한거야 방금 뭐지 뭐지 뭐 어떻게 썬거야 너 멍청한 담요 와 다이징 게임에 그냥 떡밥하네 야 진짜로 잊어버리지네요 아 오늘 쉬자 하고싶었는데 왜이러지 야 진짜로 대단했다 너 인정한다 다행일중인겁니까 정말 잘하시네요 재밌네 재밌네 재미 없었거든요 어 인정한다 너 담용아 어 어 죽을라고 까비에요 까비 아 저거 엎드려 뻗쳐 야 일로와봐 너 형벌식을 거의 아 공격이네 봐줄게 재밌네 재밌네 재밌어? 형 재밌어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재밌네 장난이에요 형 장난 아니야 직장인가리 왜 이게 바보예요 에그 바보 아니야 이 새끼야 아깝네 쏘우 쏘 쏙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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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러네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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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왜 떨어뜨려 아야야야 누가 똥쌌어 아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뿌리고 뿌리고 다니지 말랜지 제가 주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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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펄스 주방 펄스 나 주방이 어딘지 까먹었어 어 해님 거기 어 나 놓쳐버렸어 나 망치 들어서 내려갔어 펄스에 내려갔어 어 나 망치 들어서 놓쳤어 미안해 아하 서마이트 서마이트 여기 좀 펄스 다운 그러면 헤드님 그 계단 쬐고 있어 한 명 왜 쬐고 있다 펄스 뭐해 펄스 다운 아 서마이트 어딘데 뚫어줘 여기 나 여기 들어가 너 안전해? 너 어디 있는데? 주방이 없어 안전할 것 같은데 그 계단 내려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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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쬐고 있어 이리와 펄스 이리와 펄스 이리와 펄스 이리와 펄스 여기도 해줘 어 뺐다 뺐다 내가 수류탄 수류탄 대박 해볼게 어 펄스 서문다우님 어서오세요 아 이거 내가 드론 굴렸던 거 있는데 또 드론을 굴리면 사라져요? 아니 사라져 근데 이미 부러졌네요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저쪽 오토바이 방에서 가는데 입구 하나 아카니 발밑에 하나 어? 저거 뭐하냐? 잠수하는데? 안 돼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서마이트는 그렇잖아요 역할이 벽 부수는 거 근데 두개밖에 없어 왜 너무 적당했어 뭐야 두개도 많지 1층 1층 빠빠빠빠빠빠 빨빠빠빠빠빠빠 룩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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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엔있어? 아니지 않아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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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방에 탑팔이 좀 나 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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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래 해머 칠래 하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어허허허허허허허헉 으으음... 아... 설레었어 그렇게 웃으러 달려가니까 너무 무서워 너무하네 아... 설레서 그러겠어 아 지금 방송 보는데 웃겼어 공포영화의 안장면이지 트럭이 돌진 할 때 처럼 사람이 굳었어 아까 뒷걸음치다 굳는거 짱기없다 갑자기 넘쳤어 또 뒷걸음치는 거 짱기없네 내 공포영화 배우나 해볼까? 잘할 것 같은데? 야 내 얼굴 전도 무섭게 생겼지 야 커다란게 막 굴러온다고 야 커다란게 커다란 정사각형이 굴러온다고 생각해봐 아 흑급액으로 변해서 10개로 1116반들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알짝 알짝 근데 옛날이랑 뼈 좀 변했다 옛날엔 팬클럽이 다 한개씩이었는데 이제 다 10개씩 주셔 안타까워 옛날에 비 형님들이 만드셨을 때 나 이제 방송에서 반말 쓰면 안돼 팬클럽 내려오지마 나왔어 해보고 싶은게 있어 사베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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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자 아 뭐야 뭐야 저거 낑게를 느낌 저기야 개집은 아닌데? 아냐 여기야 여기 건설인장 팬님 위에 올라가 있어요? 지금 나가면 1킬이다 주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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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있어 아 나 한대맞았다 무려 한대나 맞았다 아깐 나 엎어줘 싫은데요? 암호 어딨어 암호 어딨어 암호 없어 우리 아 그 리벌버로 사람좀 쏘지마라 맞아 진짜 리벌버로 아프다니까 그거 아니 아니 말을 하지그래서 피웠다고 P90으로 쏴 P90은 P90 안아파 저기요 오른쪽 왼쪽 상단을 보시면 아 너가 아프다는 너가 아칸한테 부탁한게 잘못이야 맞아 왜 아칸한테 부탁했어 맞아 아칸이 닥터에요 그럼 우리한테 쏴달라고 아칸한테 치절한다며 올라오고 왔었어야지 동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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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굴이 옛날에 만화중에 재능교육사단 동굴이라는게 있었는데 해님 동굴이 왜 동굴 동굴하는줄 알아요? 동굴이라서 동굴 동굴해요? 오락시 게임중에도 동굴이라고 있었는데 나게마냐? 게임중에 최고는 갈스패닉이지 안에 있다 안에 아 왜 이따가 사람 껄그럽게 싫은 말이야 아 동굴이 두마리다 아 서마이트랑 글라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왔다 요 동굴 보고 있어요? 비너스 쪽 아 비너스 쪽 지겹기다라 시리님이 보고 있어 동굴 보고 있어 여기 아래 사람 있는 것 같거든? 아 나 들켰다 동굴 쪽으로 도와줘야될까 아 여기 여기 제마 동굴 쪽 동굴쪽 동굴쪽 동굴 쪽両 나이스 흐흐흐흐 베너스의 영정 수고해요 아 그럼 거의 에임보시였어 에임보시 베너스 공사일 영정 베너스 생일 4월 1일이야? 아니 11월 근데 왜 4일이야? 왜? 공사일이야 왜 생일 선물 생일인데 뭐가 공사일이야? 베너스 공사일 41년생이야? 아니 충남지역인데 저 공사일 아 전화번호? 아 공이 할 때 그거? 어 저걸로 하는 사람 처음 봤다 대박이다 전설의 충남 부심인가 1층이네? 전설의 충남 부심인가 1층이네? 웬일이야 아 그런 것도 있어요? 빠다 빠 어 뭐야 왜 저기 공사일을 몰라 야 이거 그냥 삐설하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바로 천놈들인가 그치 어 그러자 천놈들이다 내가 업무할게 흠 아들 뚫어놨네 옆에 이거 근데 삐설이면 여기 하얗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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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얗자고 가 물자고 가 그래 그래 물류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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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플레이 시장할때 조심해 아 아 삐설 삐설 할거야 삐설? 내그러면 아 아 그거 조심하랬잖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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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왔따 담배가 글로 들어가지마 삐설 탱크 앞에있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먼저가 룰링버스 룰링버스 조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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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경제하고 한명이 철하자 연망있는 사람은 왜 연망? 그치 그걸 뚫어버리면은 아까 아까 들어가봐 그치 어떡해 야 거기 거기 안에 3명 빠 안에 3명 빨리 서류 빨리 서류 빨리 서류 아퍼 빠빠빠 설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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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다 빠진다 어 내 들어왔어 설치했는데 나 술탄 뿌리러 나를 때리라 아카니 미친거 아냐 개멋있다 뒤뒤뒤 아카나 뒤 아카나 뒤 아카나 뒤 외부적 외부적 혼자 남았네 아카니 뭐야 뭐해 뭐해 아니 부즈그런데 상현 왼쪽으로 같이 들어갔어 어벙칸 어벙칸 나 하나신데 왜 뒤돌아봤어 우리 집 왜이래 아니 부상이었어 부상 아아 나는 예고가 잡았어 어 맞아 방어가 좋으니까 우리 3층 한번 할까? 그래 아니야 2번 확실히 이겨야 된다 지하 아니야 우리 지하 못 막아 맞아 지하가 왜 그럼 제가 그러면 여기 갈까? 체육관 침실? 하아악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제 비누스 아파서 그래요 체육관 심실? 아 근데 이게 폭파전이라서 체육관 침실 안 돼? 침실만 찍히는 거 모르겠어 쭉 뚫면 돼 그냥 뚫어버리면 돼 옆은 그래 체육관 침실 하자 옆에 뚫어버리면 돼 하아 머리 아프네 이거 이겨야 된다 이거 없으면 듀스 갑니다 박물관 그거 서버 초결해서 터졌지 그거 영상은 올라올 거예요 영상은 편집 끝났거든요 썸네일이 편집 안 돼서 그렇지 뭐지? 막는 사람도 있어요? 뚫뎀에 담요기쪽 슈퍼 간다 3,2,1 뿜 다른 데는 막아야지 자 그 안에 거기다 방패 하나 놔봐 기염 수술해서 제 콧구멍에서 피 나와요 지금 여기다 방패 하나만 해봐 쭈쿡 뚜쿡 그니까 그 비염 수술 제발 한다는 듯 했대 근데 비염 수술을 해도 목소리네 비염 수술하면 안 돼 야 여기도 하나 뚫지? 맞아 에반가? 이거 뚫으려고? 그냥 대처해야 돼 어? 대처 그게 뭐야? 상황을 대처하냐고 안하냐고요 뭔 소리야 뭐 뭐 뭐 뭐 뭐 하냐고? 자 적팀 대처하냐고? 잘 안했던 것 같은데 대처 난 이거 할 줄 알았어 뭔 소리야 어? 상황을 대처하냐 나 그 말인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진심으로? 진심으로? 어 그 말 안 했어? 아니 난 대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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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처가 아니라 대처 내 담임 담임 바운까지 안 있었어? 응 나도 오 어 야 이거 왜 됐는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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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늘 이거 몇시까지 하실거에요? 피켜! 사진만 피펴! 피해! 사진만 피펴! 여기 위에 뚫렸어 오지마! 왕! 켜놔! 야! 야! 아칸 DOC! 아빠요? 아칸! P90으로 쏴 P90으로 다 된대 아칸 빨리! 아칸 뭐해! 카톡 하자 하니 하니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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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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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근데 이게 P90 수만은 연속으로 두 발 나갈때 있어가지고 단발로 맞으면 되지 근데 갑자기 두 발이 담야 거기 애들 많이 보고 있어 키리님 뚫렸어 어 위에 뚫렸다 B 위에 뚫렸어요 나 어디서 쏘는거야? 아니 드론 야 다 들어왔어 여기 어디 어디? 나 아까 어 그 방 나 죽은 방 뭐야 나 맞았어 아 저기서 그거 갖고 있네 저 옥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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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죽은 방에 다 있다니까 조심해 네 그쪽에 어 오른쪽 조심해 길이 오른쪽 오른쪽 키리 오른쪽 조심해 오른쪽 저 멀리 저쪽 방 어 뚫었다 뚫어 뚫었다 간다 왔다 오 왔다 왔다 키리 방금 있었어 키리 방금 있었어 음 피너스 왼쪽 거기 그 방에 있어 아 자폭했다 지현 죽을거면 같이 죽지 아 지스까지 갔네 아 나 지금 너무 못한다 집중하면 된다 레인보우 시즈 반에 32비트이면 안됩니다 네 색플루님 맞춰보세요 32비트거나 램이 6기가 이하면은 구동이 안되요 게임이 아예 아 램이 한 8기가 정도면 다른 게임 다 꺼보고 실행 보세요 다른거 다 꺼보고 공격이야? 방어네? 공격이야? 방어네? 응 지하 가자 지하 써야되 응 이기면 돼 이기면 나 플렉 할거 같 이기면 골드 D 갈거 같다 이기면 골드 D 갈거 같다 아마 이기면 골드 D 갈거 같다 아 나 신분 골랐다 아 집중해 아 나 방패 들어야되는데 또 깜빡했다 님들 저 DOC 다음판 할때 형님 방패 하려고 그럼 말 좀 해두세요 자꾸 깜빡하네 네 네 응 너희건 안드릴거야? 시청자껀만 들을거야 어 형님 방패 방패 뭐 나 나 밴드가 아니여? 방패 방패 들어달라고 말해 아 저기 뒤를 막아야되나 12시 남았네요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흠흠 형님 진짜 플렉 현황이예요? 쉿 난 이 안에 있어야지 막어 막어 위앞먹어 위앞먹어 나 일로 들어가있어야 되겠다 템 그 막는거 없죠 어떤거? 있어 여기 여기 내 뒤좀 막아줘 한개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내 뒤만 막으면 돼 아 위앞 막았다 못막았다 야 건설 연장 뚫고 온다 동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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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 그 동굴 스모크 아니 스모크 뭐해 비도 뚫린다 비도 뚫린다 비도 뚫린다 비도 뚫린다 여기도 뚫려 스모크 그거 준비해 여기 뚫린다 그거 내가 막으러 갈게 아니 못막아 거기 거기 이미 뚫렸어 그 창원 뚫렸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갔어 동굴 스모크 그거 그거 준비해 덜 던질 준비 이미 풀려났어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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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모크 던져되지 않나 ák 뚫려 놨다 일께 근데 cg팀이 넘데 아 cg팀이래 두로르르르르르르르르르 red forever 동굴드름 붙였어 2층 여기 3대 마이크 할 수 있어요? 네네 오토바이 괜찮아? 터친다 터쳐줘요 야 저기 저기 사람 한명 계단에 키디야 내 다리 부셔줘 나이스 10%다운 10%다운 어디? 야 비너스한테 다가 글라즈 개피 야 비너스쪽으로 이동하자 킬이야 아 이동 글라즈 부상 동굴 글라즈 부상 동굴 버려 동굴 버려 동굴 버려 한 마리 더 내려왔다 내려왔다 가 가 가 지나가 그냥 지나가 비너스 안 돼 형님 살려야돼 근데 왜 타 10분딱 10분딱 비너스 반수 또 보소 10분딱 어디있는데 그 밴드 10분딱 아래 아 10분딱 10분딱 이거 아이큐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저 짐 당황했다 우리 다 나와서 저 점검 queste 있는거 알지? 기억나지? 죽었어요. 예. 네. 아까 비너스가 땄어요. 폭탄의 중요성 죽었어. 예. 담요이가 깬거야? 네. 제가 깼어요. 여기 하나 지하에 하나 뛰어다닌다. 지하? 어 에네시아 인지하마 어? 어? 아아. 나 문장 코르다. 아니. 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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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누구야? 아칸이구나. 아. 단명이구나. 여기있어. 사마자 계속 쳐다보고 있어. 바로 헤넨이 왼쪽에 있어. 야 하나 어딨는지 알거든? 숨어 기다려 그냥 가만히 기다려 움직이지마 가만히 가만히 올거야 온다 못들어와 못들어와 와버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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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힘들어 어휴 진짜 힘들게임이다 아 뭐 힘들어 재밌게만 하구만 이런게 재밌어? 이런게 재밌는거지 이런게 재밌는데 심적 소모가 커 아 뭐 소모가 커 저 체력이 개똥망이야 쫀득쫀득하지 원래 물류창고로 하자 젊은 놈이 말이야 젊은 놈이 말이야 야 물류창고 가면은 아까처럼 어이없게 죽지마 그거 생각해 아 아까 거기가 거기였어? 응 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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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단 조심 아이 뭐야 어 이거 겁나 아픈 셀카 봉 셀카 봉으로 사람 머리를 깨부셔 형 얘가 어디지? 진짜 미라스 웃겼어 봐봐 나만이 할 수 있지 죽지 어? 2층? 지하? 저 아니야 저 아니야 저 아니야 설마 2층? 와 좋아 글대 있어 글대 있어 아 써 써대 있어 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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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가 있어 써대 퓨 써대 써대? 어어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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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뻔했다 아카 거기 안좋아 안녕 안녕 아칸 한 명은 반대편 건물에 들어가 안녕 내가 내께 들어가 있을게 내께 안녕 써대 퓨치 써대 퓨치 써대 퓨치 써대 퓨치 써대 퓨치 침대에 올려놨다 볼권 봐라 어머 음 뭘로 봐요 참 한 명이 퓨치 좀 수시로 봐줄래? 왜 침대 올려놨는데 야 그냥 아카니를 반대로 넣어 반대 친구로 블리치잖아 내가 그거 드론 넣어놨어 아 드론 말고 아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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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들어가 저 사람 있어 아카나 아칸 아니아니 잘못 본걸 자 아니아리도 시간 ㅋ 어린이 어 아 오케이 나 술탄 넌 제라는데 젠장 대신 벨친 들어와 striped leg 여기서 여기까지 와 뭔 소리 거기서 아예 내려가서 1층으로 이렇게 올라오라고 아 일찍 다운 시켰어 일찍 다운 시켰어 헤드형 빗겨 내가 괜찮아요 제가 미안해요 싸가지고 기다려봐 거기있다 비너스 머리 조심해 너 킬이 맞는다 자꾸 여기 하나 누웠어 부상이야 어 나머지는 여기다 나머지는 삐룸에 하나 삐룸에 컵칸 여기 오른쪽 벽에 붙어있다 나왔다 킬이야 왼쪽으로 뺐다 벽에 붙었다 부상이다 부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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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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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갈게 어 이거 뭐야 아 풀피네 같은 차이 오케이 설 빠져 킬 챙기자 빠지자 킬님 형 욕된 페jut 사나.. 행짓치마 나이스 여전히 중심 ded 프랜 퀴즈 지금 이거 몇 분짜리야? 33분 헷니 퇴박 고맙습니다.